음악 음악 제가 녹화를 해본 경험으로는 라디오스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비디오스타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자 4명이 모인 것과 남자 4명이 모인 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게 뭐 이런 대화의 스피드라든가 어휘력이라든가 이런 게 남자 4과 여자 4과는 정말 타고나기를 다르게 타고났구나 그래서 저는 녹화하면서 라디오스타보다 훨씬 더 이 여성 4명의 조화 비디오스타가 월등히 재미있을 거라고 모든 면에서 리액션이나 분장이나 섹시코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저의 각오는 앞으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기대감입니다 김구라 씨 너무 초대하고 싶고요 진짜로요? 예 왜요? 그 오빠 알고 싶어요 그 오빠 알고 싶어요 그리고 김국진 오빠랑 그 다음에 윤종신 오빠도 궁금하고 일단 라디오스타 MC분들 너무 궁금한데 그 중에서 김구라 오빠가 나오셔서 조금 탈탈 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 친구분들 초대해서 우리 비디오스타에서 많은 매력 보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또 사실은 아는 기회 별로 많지 않아요 친한 기회가 그래서 그것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랑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 열심히 같이 활동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